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광야길로 향하다 라는 제목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을 피해 도망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난 날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목동시절을 보냈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목동시절 주위에 아무런 도움에 손길이 없을 때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이었고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목숨을 보호받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삶의 곤고한 순간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광야라는 환경과 그때 그렇게 광야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자체는 분명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였지만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많은 위로와 소망 그리고 감사의 일들을 경험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일이었으며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지난 날 자기의 형 암론을 살해할 때에도 인연을 아무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완벽한 준비를 끝낸 후에 한 번에 실패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성격이 충동적이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충분하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순간의 충동적 감정에 의해서 후회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속에서 암론을 죽인 것이었고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않은 공의를 자신이 대신해서 실행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동생의 형을 죽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정의를 이루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선 압살롬은 친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이었지만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왕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거나 그런 도덕적이거나 큰 영적인 실패를 이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인 것을 압살롬의 준비하는 기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하나님의 공유에 대한 자기 확신적 태도는 급기야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했고 그 생각은 4년간의 충분히 준비된 기간을 거쳐서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우선 자신이 마치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고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자기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길 옆에 서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러한 문제는 당신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왕은 그 정도의 문제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으니 자신이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에 백성들이 좋아하며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압살롬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정의의 실행은 하나님의 공유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울한 백성들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원했던 대로 백성들이 압살롬을 옳게 여기고 따르기 시작했으며 압살롬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것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도피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해악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와 그 심정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남산으로 피신하고 있는 모습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가 왕이 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광야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당황스럽게 쫓기듯 그렇게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지난날 사울왕으로부터 쫓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를 또 보면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는 말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향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단지 압살롬의 반역으로만 보고 있었으나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의 사건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압살롬과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왕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언약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계략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왕으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을 다시 언약괴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언약괴를 쥐고 있어서 자신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통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괴 곁으로 다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처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종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백업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이 당황스럽고 결코 그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바로 옛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하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나중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결과를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모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을 정도였기에 다윗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는 정말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세계에서는 압살롬보다도 이 아히도벨이 훨씬 더 신경이 쓰였고 더 위협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다가 어떻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을까요? 조금은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배경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이며 엘리암은 바세바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였기에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치밀한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나타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숨기고 잘 다윗 편에 있다가 결정적 타이밍이 되었을 때 한 방에 다윗을 죽일 기회를 압살롬을 통해서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을 상대해서 이기기란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려는 동물적 반응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로 원했기에 시간이 필요했고 이때 사독 제사장과 모략과 후세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사이자 친구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독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청하였고 후세에게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그 모략이 어떤 것인지 사독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급할수록 더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할 것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올왕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왕권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에게 닥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할수록 뺏길까봐 두려워해서 사실 아무런 행동을 다윗이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삶과 왕궁에서의 삶이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올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비록 왕궁의 화려한 삶과 이전의 삶의 차이는 분명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이전의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혹시 왕궁에서 나와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라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히려 왕궁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사한 이야기들, 기가 막힌 웅동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왕궁이 자기에겐 전부였어요. 다윗은 왕궁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왕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피할 수 있었던 영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군사적 힘으로도, 지략으로도 압살롬과 아이도베를 상대할 수 없었지만 그는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지난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기에 영적으로는 좀 더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신실한 언약이셨고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던 친밀함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적 안정감의 배경에는 어떠한 노력과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광야의 영성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쫓기면서 즉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게 도망치게 되었지만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렇지 그때 사울에게 쫓길 때 나는 이보다 더 문제가 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도 지금 앞에서 다른 사람은 이 반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발걸음 속에서 그는 압살롬과의 반역의 문제로 이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보자 그렇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고 언약계를 다시 돌려보내라 말할 수 있었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 말씀해 주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것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기는 왕위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광야로 가면서 절망스럽지 않은 자기 현실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끄시며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느 것은 그렇지 않은 일이라고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내게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이라는 아픔과 기쁨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배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말씀하시든 침묵으로 하시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의 자신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스스로 행동을 하려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극복하는 훈련이 이미 광야의 삶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짐으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자신이 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준비를 우리에게 갖추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광야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훈련케 하시고 연대한 게 하신 비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순간이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왕궁에서 있었습니까? 다윗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광야에서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육신적인 편안함과 축복들은 왕궁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고 다윗의 일생을 버티게 해주는 영적인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군사력과 그의 왕궁에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겉은 왕으로서의 그 모든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통치의 실질적인 힘은 다 어디서 나오고 있었냐면 광야의 영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잠시 잊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잃어서 나태의 짐으로 온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압살롬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다윗의 전반적인 통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태했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잇게 되었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므로 그의 만련의 통치가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실패하지 않고 존귀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과 또 암론과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분명히 다윗의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노하심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함 속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징노를 통해서도 다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영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많은 이야기들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또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흥분되어 있습니까? 당황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다렸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모습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다윗을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 속에서 준비되어 줄 수 있다면 지금의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힘은 광야의 영성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케 해주시는 연단의 모습 속에서 갖춰진 것이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주셨던 다윗이 누렸던 친밀함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재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갖추어지길 소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훈련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요 영적인 힘이요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영적 배경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또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또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부모가 되고 그러한 할머니가 되고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